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금융사에서 대량의 고객 정보가 또 유출됐습니다. 지난 6월 주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급해주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조금만 방심하면 피해당하기 일쑤.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개인정보 해킹입니다. 대포통장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20대 피해자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신혼보증을 위해서 체크카드랑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체크카드에는 어차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보냈어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기죄로 출석하라고. 제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빠진 내역이 있었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다 막힌 상황이에요. 이젠 정말 획기적인 보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영화에서나 봤던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대부분이 상용화 수준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문인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가장 보편적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안을 나누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통체인식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사람의 안구에 있는 혈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하는 방법 보안 강화를 더욱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을 공개했죠. 국내에도 얼굴인식 기술 연구를 개발한 벤처기업이 있어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누군지 정말 알아내네요. 표정이라든가 얼굴의 각도, 조명, 악세사리 여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그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생체인식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아이디로 삼고 눈 깜빡임을 자기가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서 얼굴과 비밀번호를 동시에 인식을 해서 향후에는 공인인증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전자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에서나 불법한 더 놀라운 생체인식 기술인데요. 그 놀라운 생체인식 기술이 장착된 회사가 있다 해서 찾아가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비밀 공간이라도 있는 건가요? 작은 방에 보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많이 봐왔던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문은 땀이나 먼지로 인식률 오류가 있는 반면 지정맥 인식 기술은 생체 내부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도난이나 복사가 불가능 차세대 보안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카페에 많이들 즐겨찾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매장에서도 생체인식으로 계산하고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된다는데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네, 포인트 적립 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는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이 지정맥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많이들 상용화를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안 솔루션으로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해킹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확실한 보안 대책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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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